둘이 넷째 심지어 둘이 좋아 나는 참 둘이 좋아 둘이 참 보기 좋아 현재의 연인 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이 이제 난 구가 됐고 이제 현이지 자기야 내 자기들하고 찍어줘 현재가 좀 빡 오케이 오케이 좋아 하나 둘 셋 지금 씻으러 갈 때 씻으러 갈 때 서로의 제일 최상의 내추럴 모습을 볼 때 둘 다 빨개 먹고 나 양치하고 있고 샤워하고 있고 뭐 크림 이렇게 덕지덕지 바르고 있고 바라는 게 있다면 그거야 그냥 마음이든 몸이든 건강만 해라 좀 칠해 나한테 나한테도 누구든 칠해 스킨십이 주는 그런 마음의 안정감이 있어요 나는 너무 많아서 문제지만 너는 너무 없어 인마 그러면 어? 아주 삶의 질이 올라갈 거예요 스킨십 좀 많이 하고 인마 그래 하나 그리고 어? 이거는 스킨십이 아니에요 이거 터치지 내가 스킨십 뭔지 한번 제대로 보여줘? 멤버들이 추구하는 스킨십의 강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도 모르겠네 카메라 한번 꺼볼까 오늘? 너는 PVP에 포장하는 거 아 진짜 야 멋진다 야 아 아 으하